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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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젤라지율 들으나 MBC만 저 고정행 매왕 밤쯤 구라불면 되죠? 미식은? 어떤? 그걸 니 사람아 미식은 뭐 MBC야 미식은 방송국 물어보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주로 미식은 뉴스를 보느냐 미식은 낙계멘탈인가 미식은 간가를 보느냐 미식은 뭐 뭐 뭘 물어보는디 이사름아 뭐 그걸디 주락청이시니 미식은 내 미식은 뭐 행군 나가 방송국을 물어봐야 그래 그 난 요새 물로는 전나우미 밭질 아니 뱀쓰다기 어중간 놈이 코막은 소리로 닝끼리는 소리 뭐 저지던 말로 경헌한 삼촌 영임심은 문짝하게 고라줄꼬주만은 뭐 행운한 뭐 아이고 요새 아이들은 그냥 걍 다 닝끼리 말만 시험쓰게 요자기도 첨 나도 동카롬 넘어 영 사신한 어떤 젊은 아이들 이래 걸어오는 거 달만 아이고 어르신 어디 초장가제넘은 어쩜 해야되요 어멍 동긋하게 물어보고한테 아이고 애굴도 곱다 커고 아이들은 막 자케빗대다 아이고 어디 저 서울서나 어디 육지서들 여행왔어요 어멍 나도 들어보는 시에서 오라 쟨 아이고 그니언 아이고 그니언 아이고 그니얼랑 저 이디 초장할 땐 어떤 가면 됩니까 영이형 저 물어보면 아이고 더 질도 가찹게 골아줄걸 무슨 했어요 말했어 여분은 어디 외방서 여행온 여행객인 줄 알았어요 어멍 나도 공예이신데 요새 아이들은 양 이거 전국 팔돌 돌민 다 그 지방에 맞는 이게 있고 점 부산내가민 부산말 점 어디 전라도가민 전라도 말 다 그 지역 특석에 맞는 이게 있어도 요새 아이들은 양 그니언 우리집 아이들이나 노미집 아이들이나 그자 뭐 뭐 했어요 말았어요 해가 뭐 그 동네말들이 자꾸 시질 아니에요 분한 이거 우리 제주도 말만 걱정이 아니고 육지들 두다 그니언거 닮읍디다게 이게 어멍들이 문제 어멍들이 어멍들이 그자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 태어나민 저희도는 말을 고르켜야 될건디 경해요 정해요 해노니 아이들이 뭐 그놈이 확확해불지몸 아이고 경해도 그 저 사무장은 서묻 부산에서 시제보랑 지금 매태웃가게 매태 말할 때 보면 그래가가 뭐해요 가멍 경해도 이 녀 고향말 잊어불지 아니엉 가이냥 원 우리 제주말도 잘라주마는 이 녀 고향말이 또 튀어나와 어쩔소시 가임신 말만 하면 언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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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해도 거기서 태어나고 그대서 살아난 고향말을 잊어불지 아니엉 것도 착한거 보다게 그게 좀 이상한게 말이여 혼 이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살당 옷설렉 코막은 소리낸길에 가면 여태 콤밥먹은 소리에잉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해나신디 이젠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 주릉 말고 웃는 사람은 완전히 미신 어디 미신 저 천년기념물 모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핫될 말이여 우리말를 우리가 구라이 지게냄맛 아이고 그는 난 그 지방에 가민 그 지방에 특색이신 음성 먹는 것도 참 좋은거고 그 지방에 유명한데 어디 관광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디 가민 그디 싸는 사람들 말시는 소리도 듣고 우리 형 또 난 말 호나식 배왕도 오고 전 구수옥에 인혁 동네 말들을 자꾸 씌엄서사 그거 외방서 온 사람들도 아이고 이디 제주 오라꾸나 어디 부산 갔구나 어디 저 충청독 중 가민 그랬더래요 말하더래요 뭐 영어멍 혹설 배왕도 오고 그 조민하지 아니옵니까 그랬더래요 충청도에 강원도 강원도 봐 아이고 난 언제 강원도 가봐서게 걔민 충청도에선 어떤 겁니까 난 강원도 원 가보지를 못해 수다게 그 경허니까 제주도 돌굴러 가유 그게 충청도과 저 미시골아 미시골아 저 차 빌려주는 거 렌트칸과 미시골 또 그리고 저 말고는 여청달 미시골 백메다 가면 왼쪽들에 가세요 이거를 제주도 말로 해야 해요 헛설 만들어 가면 왼쪽들에 자울라캠 꺾어서 될꺼우다 예 네비게이션에서부터 그걸 딱 바꿔야돼요 자울라캠 못 따라 들어올건가 자울라캠 사고나는거고 이래저래 세경베리지마란 그자 이질로 구짜 크게 가민되어요 영고라 주사주 아방도 자울라자울라캠 대여기 그거 이사룸아 우린 년 다 꺾어지는걸 자울라캠 저 길게 고를게 없고 요 저 네비게이션부터 딱 제주도 말로 행네 니게 말뜩하게 딱 해놔 봐 무신마 못다라들으면 또 허천대로 가볼건가겠니 걔나는 아방 돌들로 가요 이건 어딘말이까 아니 이게 충청자라니까 무신아 굴러가요 걔나는 강완돈 그랬더랬어요 영어는 곽과 아이고 아이고 나도 막 숭토르조라마는 이젠 꼬막꼬막 캠시다게 아따 거시기 그건 저 거시기는 무신마 천국말이시마 거시기는 뭐 아이고 걔나 이것도 여행도 험엉 헛설 돌아다녀 바사 그것도 배워주마는 일만일만 험엉 참 어디 구경도 못당기고 걔누나 나도 양 참 강완도를 한번 갔다오지 못한 사람도 원 전세계에 전국적으로 해도 나밖에 없을 겁니다 전세계에 관광강은에 그디 말비양옥 캐는 사람도 아마 전세계에 이력밖에 없을 것이다 말을 해도 아이고 이거 진짜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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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야 cseng 녀g 꺼